자 근데 지금부터 에나 볼게요. 에나. 자 HTS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HTS의 보통 이제 통화 부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선물지수를 여러분들 집에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에나도 볼게요. 자 유로랑 에나는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긴 해요. 차트 모양이 똑같죠. 사실상 이거는 단순하게 달러가 패드가 긴축을 밟아섭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죠. 맞죠? 시청자분들. 근데 에나는 왜 더 볼만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파자면은 에나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에나는 긴축을 안 밟거든요. 밟을 예정도 없거든요. 이게 큰 거예요. 이게. 그럼 유로보다는 에나 매도가 수익 날 가능성 그리고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매도를 보더라도 오히려 버티면서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성으로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실적으로. 에나는 근데 왜 긴축 안 하나요? 물가가 2%때랍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긴축에 대한 어떤 기준치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물가잖아요. 그죠? 시청자분들 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얘기도 한번 해야겠죠. 코스피. 달러 강세에 대한 코스피. 자.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어요. 환율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1,300원대에 대한 돌파가 계속적으로 드러나잖아요. 1,300원대에 대한. 잠시만요. 자. 원달러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이제 1,298원 달성을 했는데 1,298원입니다. 최근에 또 달러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도 올랐죠. 상황이 많이. 근데 이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천명 말씀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사실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1,300원이라는 표현이.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게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엔화랑 사실 이제 유로처럼. 원달러가 아니라 원래 달러원으로 이제 표현이 돼야지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차트는. 근데 그게 이제 표현 자체가 0.00몇으로 표현되니까 불편하다 보니 이제 달러원을 마치 원달러이냐. 차트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유로나 엔화처럼. 자.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다. 원달러는. 왜냐. 한국은행이 지금 뭔가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이 이번 달 7월 금통위에서 이제 빅스텝에 대한 계획을 밟고 있고 이게 사실상 지금 여의도 분위기, 시장 상황 분위기는 기종화 사실이에요. 0.5 베이시스 포인트. 자. 우리가 유로보다는 빠릅니다. 긴축 속도가. 어? 엔화보다는 훨씬 빠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확률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제 달러가 강세일 때 버틸 수 있는 국가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되어있죠. 그죠. 자. 코스피 시장은 어쨌든 간에 한미금리 때문에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왜 이거는 제한적인 상승을 이제부터는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가정을 연다면 정답은 외환 보유액에 나와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자. 화면 잠깐 내릴게요. 네. 자. 외환 보유액에 대한 어떤 이제 증감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서 미 연준이 좀 빅스텝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빠른 행보를 겪으면서 22년도 대비 평가를 하면서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달러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근데 이제 증감율이 많이 생기긴 했죠. 사실. 증감율이 생기긴 했어요. 이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수압이죠. 수압에 대한 미국과 이거를 실행을 해놨어요. 원달러 수압에 대한 어떤 교류 장치를 해놨어요. 그게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증감율 자체는 굉장히 커지는 건 현실상 맞는 건데 저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4600에서 지금 4300까지 떨어졌는데 아직 문제될 여지가 없고 원달러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패드에 대한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근데 일단은 만약에 예시로 들게요. 지금 나오는 어떤 주제에 대한 유로. 아까 얘기했었던 일본 그리고 한국 이 세 국가에서 환율적인 방어 이런 측면을 제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최상의 조건이다. 이 얘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코스피 시장은 그건 다른 문제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문제예요. 왜냐. 어제도 얘기 드렸잖아요. 어? 한국이 빅스텝을 밟는 기종화 사실이 이번 달에 0.5포인트. 50페이스 포인트죠. 50BP. 자 미국은 75BP.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의사로 공개한 다음에 75BP 확률이 더 올라갔어요. 사실상. 근데 이제는 이번 달에 역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이게 시장에 좀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바예요. 현실적으로. 자 우리가 지금 새 상품을 달아봤어요. 네 그런데 이 외환 보유액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외환 거래 신고 의무제가 폐지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아직 현실 가능성이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 고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쟤는 영향이 없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으로 더 깊숙이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정확히 한번 캐치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새 상품을 달아봤는데 유로 있죠? 네. 엔화 있죠? 네. 그리고 뭐 원달러도 어떤 상품이 되겠죠? 이제 파생적인 구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이 세 상품 중에 혜왕님 뭐가 제 수익성이 가장 클까요? 라고 가능성을 열어놨을 때 상품에 대한 종류가 많잖아요. 어? 저는 엔화요. 이건 나오잖아요. 왜냐? 극단적이니까. 시황이. 극단적으로 반대로 하잖아요. 그럼 지금 추가적인 매도 유로에 대해서 바닥을 다졌는데 우리가 선물은 그 있잖아요. 내려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항상.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근데 엔화만 이라는 가능성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엔화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엔화만 지금은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원달러죠. 원달러 원달러 그리고 엔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유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트상 내려가는 구조로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통화랑 레버리지가 위험도가 가장 낮은 매도를 보더라도 한 방향상 보더라도 수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통화는 엔화밖에 없다 이거예요. 엔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이거는 일본에 대한 BOJ에 대한 정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이 반등값을 보기엔 어떤 차트도 너무 위험해요. 맞죠? 이제 올라갈 거야 하는 건 어떤 차트도 다 위험해요. 왜냐? 패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확실하게 알거든요. BOJ는 긴축은 안 할 거야. 이건 확신성이 있어요. 제가 아직은 그러면 엔화 매도가 최고라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달러가 강세인 점 유로가 바닥인 점 있겠지만 제가 엔화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여러분들은 피하러 하다 이겁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